연습을 하긴 하는데 잘 되세요? 계속 나아지는 건 같은데 뭔가 고취할 거를 저번 레슨에서 이만큼 1을 얘기해 주셨다면 지금 한 10분의 1 정도는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갈 길이 먼데 뭔가 항상 레슨하면 다 못 고치고 중간에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느낌? 충분히 잘 해오셔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일단 월간부터 그럴까요? 네 아직 완전히 안 붙었죠 네네네 그냥 막 틀리면서 칠게요 네네네 조금 이렇게 불안한 느낌 아직 천급해요 칠게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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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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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많이 늘었는데 앞부분은? 네 괜찮아요 내성도 같이 가려고 하신 것 같은데 가려고는 했어요 아직은 앞부분이 조금 다듬어지지 않는 느낌이 있지만 손이 더 붙으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불안정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손이 안 붙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혹시 또 의도하신 게 속도를 높이려고 해서 거기서 생긴 문제 아닐까요? 속도를 높여와야 돼서 이번에 더 서서히 갈 수 있으실까요?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점점 더 가급한 느낌이 들고 되게 불안정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막 이 곡이 그런 거 그렇진 않죠 네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저 곡도 조금 올라가도 그거랑 별개로 급한 거는 좀 다른 느낌일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표현이 결국에 들어가고 오른손하고 같이 호흡을 하게 되면은 박자가 쓰이긴 하잖아요 그니까 쓰이는 과정에서 계속 서서히를 생각하세요 네 그 다음에 좀 다급한 느낌이 들면은 그만큼 박자를 서서히 내가 조절해서 간다기보다는 휩쓸려서 가는 느낌인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지 않게 봐주면 좋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소리 관련돼서는 확실히 멜로디 라인은 당연히 잘 잡아주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끝부분이 치지 않게 좀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네 네 저는 이렇게 떨어질 거 같은데 여기 입이 좀 원하게 되는 부분인데 부분이 좀 튀더라고요 세 번째 분들이 네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튀지 않게 물론 경우에 따라서 셋이 따는 표가 같이 크레센터가 되면서 커지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런 부분 제외하고는 네 튀지 않게 혹시 멜로디를 더 내실 수 있을까요? 지금도 살짝 내다 꽂는 느낌인데 아 아쉽네요 네 여기서 단순히 들어서 이렇게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신 거보다도 그 얘를 같이 내려서 좀 더 얘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너무 빨리 안 내려요 맞아요 그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원하는 소리가 날 거 같아요 네 아직 저는 이 새끼손가락이 준비 안 됐는데 내리시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다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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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무기 엄지가 완전히 커요 네 한 번 더 빼를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런 연습해보셔도 좋아요 여기부터는 화음 진행이 되고요 멜로디를 뚜렷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얘를 다 이렇게 누르면서도 여기를 세워서 치면 여기도 되기 때문에 이 연습도 한번 네 멜로디를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왼손이 멜로디라서 오른손이 엄지가 커지면 안 돼요 그냥 얘 시도하는 거를 얘가 뽑아서 다시 넘겨주는 식인 거지 얘를 같이 가시면 돼요 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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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도 10도요? 테노 써있으면 거기요 아 저는 테노 테노 잘 테노 잘 테노가 아니에요 테노 10도는 아니에요 9도 그리고 여기가 안 될 거예요 이거 안 되지 않으세요? 여기 여기 솔샵하고 솔샵 솔샵하고 솔샵이요?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뻔이면 솔샵으로 치고 뒤에를 다시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이 고객만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사실 다 9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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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끼가 좀 많이 짧아서 사실 저도 완전히 막 편하게 닿지는 않는데 그래서 9도 9도 이 연습을 해주시면 맞아요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다른 거를 최대한 누르지 않고 원하는 각도를 좀 잡을 수 있어요 아 되긴 되네요 되긴 돼요 맞아요 아예 안 되는 부분은 아니고 얘는 어떻게 꺾으면 가능해요 일단 이 물음표 하신 거 치는 게 맞아요 어 근데 제가 다른 악보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치는 음이에요 왜냐면 이게 허둥이 두 개가 바뀌는 부분이라서 딱 아 으 으 으 으 이쪽에 뭔가를 표현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우시 손에 붙으시면 해결이 되시겠지만 이 예정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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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서 한번 키워야지 뒤쪽에 비슷한 부분이 한번 더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피아노 어 그래서 여기랑 훨씬 더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그래서 저는 앞에선 타트리고 뒤에서는 한번 참는 느낌 어 얘가 생각하신 거 이상으로 이렇게 다 윗소리가 훨씬 더 또렷해 되게 업라이트에서 해보니까 너무 윗소리가 너무 커서 오늘은 좀 자제하면서 했어요 아 그래요? 당연히 이렇게 대답 붙는 소리는 뭔가 받아서 이 음을 처리하는 식으로 가서 얘가 연결이 되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소리 자체가 작으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렵죠 아직 소리가 완전 안 붙어져서 근데 이거 너무 핫덩어리예요 그리고 전자 확정되고 있죠 여기는 멜로디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른손만 이 안에서 크레슨도 살짝 그거를 1,2,3,4로 점점점점 확장시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숨을 숨을 키워가는 느낌 정도 그 다음에 또 살짝 아직은 자제 아까보다는 조금 더 받았죠 그리고 그거 받아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꺾어서 내려보세요 네 비창도 저번보다는 좀 저번보다는 좀 저번보다는 낫지 않을까요? 그래야 되는데 처음으로 참을까요? 네 너무 아니다 싶으면 끊으세요 아 끊으세요 더이상은 안돼 이제 끊어주세요 이제 끊어주세요 눈빛어리 아 때려ャ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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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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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덤이 너무 안 쳐져서 자꾸 제가 버려요. 아 새끼손가락 세워서 이 느낌 새끼손가락 세우는 느낌 아 그런 느낌은 안 했던 것 같아요. 소리는 지금 좋아요. 어 그러게요. 새끼손가락 훨씬 많이 사용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세우는 순간 여기가 뭉개지긴 했지만 그러니까요. 여기는 또 별개로 고르게 되기를 가야 되는 거 연습해 주시고 어떻게 잡게를 치고 나서 바로 맞히는 게 아니라 좀 잡아주세요. 이 베이스를 손이 무게가 푸른 음악이 않는 느낌을 들어요. 폭을 나길래 이게 제가 우나코더를 밟긴 하는데 그래도 소리가 커요? 아니요. 아예 안 들려요. 그래서 얘를 밟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빠지지 않게 네. 처음에는 제가 여기 또 문 앞보다 밟았는데 너무 커서 작게 해야 된다고요? 그래서 최대한 작게 했거든요. 만약에 밟으면 이 정도만 해도 좋을 거예요. 라인의 목소리는 소리가 나오긴 나와야 돼서 네. 혹시 이 지점 맞는 지점도 안 맞을 가능성이 이 첫음 기준으로 이 해랑 똑같은 것 같아요. 뒤로 갈수록 살짝 나가면 와 그러네요. 점점 빨라지면 5분 나죠? 메트로놈은 사세요? 해야 해야 하겠네요. 계속 틀어놓는 건 아니고 체크 정도만 네 체크하고 네 체크하고 연축 쳐볼 때는 메트로놈은 안 하고 몇 정도 가세요? 125? 125? 네. 근데 모르겠어요. 연수할 때 더 빠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. 실제로 연수하실 때? 네. 그런 거 같아요. 130까지 지금 그런 거 같아요. 130에 한번 해보실게요. 130. 네. 다음 시간에 네. 제가 여기 여기 여기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. 딱 맞는지. 네. 그리고 목표는 135에서 140까지 간다 생각하셔도 좋아요. 아 네. 네. 수고하셨어요. 네. duru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